저기요! 엄마? 누나 어, 동욱아 왜 그래? 엄마 찾았어? 부동산 사장님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엄마 가게 내놓고 갔대 엄마가 가게 차린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 어떡해? 진짜 엄마 잘못 때문에 우리 어떡해 누가 맘대로 결혼하래! 공태경, 이 나쁜 놈아! 내 뱃속에 든 네 애는 어쩔 거냐고! 어? 애라니? 무슨 소리냐? 아니 참아가슴. 저... 아멘 세진아 세진아 할머니 할머니, 어떡해요? 한정리해라 하객도 돌려보내고 가자 제가 따라갈게요 할머니 할머니, 나도 같이 가 다행히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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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